네 황명선 논산시장입니다 요즘 육군사관학교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후손도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는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육군사관학교 농원구에 있는 탱현골프장에다가 아파트 권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으면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 논산시는 그동안 충청남도와 우리 논산시가 함께 2년 전부터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계획을 갖고 논산시와 충청남도는 그동안 준비를 계속해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건의 축구문에 대해서 논산시장으로서 논산시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지휘관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역사를 갖고 논구에 있습니다만 공간의 협소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요즘에 4차 혁명 시대에서 차세대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데 여건들이 지금 미비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국방 관련 기원과의 연계성이 현실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무엇보다도 대도시에서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의 지휘관으로 성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 전력체계를 강화시키는 가장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족한 여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한민국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바로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 병영의 도시 바로 충청남도 논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 논산은 군 교육기관들이 지금 세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논산 육군훈련소 그리고 국방대학교 그리고 육군의 항공학교 인근의 3군본부 또 인근의 부사관학교까지 이렇게 군 교육기관들이 집약화되어 있고요 또 인근의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시와 관련해서 ICT VR AR 최첨단 육군을 장성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국가의 연구기관도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 전투력 실전 과목 이수를 위해서 현재 육군사관학교 부지에서 그런 여건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논산 훈련소에 오셔서 학생들이 방학 때 우리 군 교육 훈련소의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격 아니면 사격 기타 여러 가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건들을 우리 논산은 다 넌스톱으로 갖추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육군 훈련소, 육군사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내용이라고 봐주고요 이러한 여건도 육군사관학교의 부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각 도시들이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이전에 가장 큰 당일성은 육군사관학교의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국가를 위해서 최고의 육군의 장교지휘관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딜까라는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산은 훈련소와 그리고 국방대학교 그리고 인근의 상금본부 부사관학교까지 모든 군 교육기관과 군시설들이 집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다른 도시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 논산의 국방의 도시에 오게 되면 그렇게 분산돼서 교육을 받으러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가 바로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화두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이제는 육군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전은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화되는 지금 이런 양극화 시대를 극복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방과 지역으로 그 중심에는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군교육 프로그램들을 런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방과 평양의 도시 바로 논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군해전 지휘관으로서 장교로서 근복물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정예의 군 육군사관학교 우리 군 장교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논산과 대한민국 충청남도는 책임 있게 그렇게 여건들을 다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논산 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다가 축구를 하고 향후 충청남도 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좀 더 본격적으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권위하고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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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